이 시의 성지, 올림픽 공원에 왔다. 아, 그래? 이렇게 했어요. 오늘 촬영 잘할 수 있을까요? 잘할 수 있지. 나만 믿어. 아니, 제가 너를 믿어야겠다. 너를 믿어야겠다. 그러니까요, 저 제대로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. 뭐 먹지? 친구 거도 사야지. 세게 사자. 많이 먹지 않을까? 큰 거 사자. 먹고 있자. 좋아. 이따가 태안이랑 점심 같이 먹고. 형, 뭐 좋아하세요? 나는... 형, 좋아하는 걸로. 허거. 아, 좋죠? 좋죠? 어디? 좋죠? 허거도 좋아요. 허거도 좋고, 저 그것도 좋아해요. 그 마라탕. 아, 마라탕. 마라탕 먹으러 갈래? 좋아, 좋아. 마라탕. 마라탕 진짜 좋아해요. 왜 맞지? 그렇지. 형, 왜 그런 거 먹어요? 아, 잘 먹지. 아,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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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너무 잘 먹지. 좋지, 엄청 좋지. 오늘 애들이 많아서. 네, 여기서 조금 더 기다리면은. 좀 더 애들 많이 더 모이지 않을까 싶네요. 조금 더 기다려? 네, 그러니까 한 3, 4시? 3, 4시쯤이면 애들이, 애들이 되게 많이 모여가지고. 그때쯤에. 잘, 안 좋아질까요? 오케이. 어깨! 여기가 맛있어 봐 아 왜 이래 원래 카메라 렌즈 받으면 안 되는 게 법칙이야 아 이렇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늘 너무 실수가 많은데요? 오늘의 주황색은? 오늘의 주황색은? 오늘의 주황색은?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이번에는 김상현이 기가 너무 고용이 있습니다. 김상현이, 김상현이, 김상현. 김상현이, 김상현. 아 참아 왜 이러지? 아 너무 힘들다 그때 360 제대로 둘 다 배워서 오는 걸로 서던트 그냥 여러 개 주면 될 것 같은데 동일아 일로 와봐 얘들아 와봐 이거 뭐예요? 엠포리 스티커 같은 거 낸 사람 내리는 거야? 같은 것만 내려 지도라도 상관없어 안 내면 진 거 가입어 3명만 뽑을 거 아니야? 가서 한 장씩 나눠주면 너무 어려운데 이거 다 가 일단 니네 다 가질 수 있는데 대신에 이 친구가 선택권이 있는 거야 어 친구한테 잘 보여야 돼 엠보이 짱이야 인사해 안녕하세요 인사 안 하면 이거 안 줘 안녕하세요 똑같은 거 나 키드폰 맞죠? 안 내면 진 거 가입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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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잘 안 오는 편인데 여러 친구가 서울에 있어가지고 아 이게 말이 길어지면 꼰대네 전부 다 조심히 타고 네 옛날에 싸인펜 싸인 싸인해줄까? 싸인펜 없는데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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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아 이거 어디에 붙이는 거야? 와 씨 우와 와 결국엔 이걸 손에 놓는구나 와 와 나 이거 맞박에다 붙이고 다녀야겠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 앞에 있는데 점프해야 돼 점프해야 돼 점프해야 돼 점프해야 돼 이거 이렇게 쭉 때면 이렇게 나와요 아싸 세안이 엠보이 입단했다 좋아요 좋아요 하하하 왜 이거 뭐가 맞아 하하하 자기만 하시는 분야 아빠! 이리 와줘요! 아! 마렸딱 오자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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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허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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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야돼 안녕하세요 그다음에 아빠 돌아갈게요. ДИНАМИЧНАЯ МУЗЫКА ДИНАМИЧНАЯ МУЗЫКА ДИНАМИЧНАЯ МУЗЫКА ДИНАМИЧНАЯ МУЗЫКА 여기 먹을 거 많네 네 여기 많아요 형 그 여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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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야 여기 아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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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라 샹보 들고 올려갈까? 자전거요? 자전거 그냥 토이다가 놔서 돼요 아 그래? 네 자전거 진짜 너무 좋다 진짜 너무 좋다 이런 날씨가 아 진짜 수고만 있는 그런 건데? 몇 분이세요? 다 우리 중앙에 있어 근데 인터뷰는 1일 전에서 찍는 게 낫잖아요 살짝 벗고 오른쪽에 있는 거 같은데? 그래서 아까 도전했어요 거기야 두 쪽 맞죠? 형 너무 빠른데요? 네 다투 한 번도